저 스태싱 그리드 바라알라입니다. 게임인 엑스박스원 패드로 진행합니다. 엑스박스원 패드는 룩씨님이 선물해주셨습니다. 자 그 숙련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. 엑스박스원 패드로 진행합니다. 엑스박스원 패드로 진행합니다. 엑스박스원 패드로 진행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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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기절공격 자체가 하나? 기절공격 또 근접 처치에 들어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라고, 이 새끼들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혜기 다 끝났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근접 표적이 하나 더 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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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! 오케이, 잘했다. 고맙다. 고맙다. 자, 한 번에 금메달. 여기 이거는 숙련 챌린지라고. 그, 도전 같은 거예요, 도전. 제한된 조건으로 깨는 거. 이번 목표는 쉬었어요. 그죠? 음. 자, 이제 갑갑해질 겁니다. 자, 영상 끊습니다.